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영별 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제 출원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모든 글에 있어서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실 외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어 영역,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 모의고사에서요.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에 있어서 이 주제를 알면 문제를 푸시는데 흔들림이 덜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 출원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제 출원을 쌤이 정의했어. 이렇게. 자, 주제 출원은 글의 중심 생각입니다. 이 중심 생각과 하나 더 필자의 의견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곧 글의 주제가 됩니다. 자,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요. 역시 쌤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영어, 독해, 유형을 푸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쌤은 이제 대치동에서 다른 고등학교 강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내신에서 모의고사를 변형하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모의고사를 변형해도 쌤은 쫄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쫄면 안 돼? 아니, 변형을 시킨다 하시더라도 주제를 바꿔서 변형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문 속의 주제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변형된 부분은 예측하면서 우리가 주제와는 그래도 일관되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예측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무관한 문장찾기라던가 아니면 글의 문장찾입이라던가 순서문제라던가 주제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된다 할지라도 주제를 알면 흔들림이 덜하다. 다른 문제의 유형에서도 되게 큰 강점이 되는 이 주제 주론을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여기 보시면 유형 공략법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1번. 반복되는 내용과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 자,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중요해, importan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는 뭐라 그래요? crucial 이런 거 넣고 아니면 막 critical 이런 언어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지만 똑같이 그대로 쓰는 것보다 약간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의어를 바꿔 쓴다던가 비슷한 중요, 억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은 또 주목해서 주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즉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은 연결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연결사는 이미 배웠죠? 자, 그래서 이 연결사 등 주제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을 활용한 문장이 주제문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주장, 요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라고? 첫 번째는 지역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좀 딱 포인트 되는, 눈에 그냥 확 들어와. 왜 들어오겠습니까? 나머지 단어들이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아는 단어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죠. 딱 아는 게 너무 적으면 그게 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역적인, 우리 지역적인 오답, 보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너무나 포괄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꼭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문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보기가 또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묘하게 지문의 핵심 어구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 어구가 들어갔지만 그걸 포함했다고 무조건 고르시면 안 되고 그 뒤나 그 앞에, 핵심 어구가 주어로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동사 9 뒤부터는 틀린 말이야. 전혀 언급되지 않은 말이야. 그러면 틀리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 주제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뭐냐. 킹 글에서 과연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가 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겹치고 겹치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의견 주장. 누구의 주장이고 누구의 의견이에요? 그 글을 쓴 글쓴이, 화자의 주장과 의견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곧 핵심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주제문에서 I라고 얘기해서 I think, I believe 이런 말을 쓴다 하면 아, 여기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냈구나 대놓고 아, 얘는 핵심 문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여기까지 가셔야지 그냥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로 끝내지 마세요. 자, I believe, I think, in my opinion, be aware of. 이게 뭐예요? 무엇무엇을 알다, 무엇무엇을 알게 되다, 인지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도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 속에, 의견 속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 다 강조죠. 그래서 중요, 필수당이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거 나오면 주제문이고 이게 많이 나오죠, 심지어. 자, need to, 부정서, 해야 한다, must,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중요한, 필수적인, 뭐, 필수적인,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은 아, 좀 다행이다. 핵심 문장 금방 뽑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그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이거 나오면 이게 주제문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사도 마찬가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답을 찾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하고 B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B 얘기를 계속 얘기하네, 끝까지. 그럼 그게 뭐예요? how ever 들어가 있는 그 반전의 시작부터 끝이 그거를 요약하면 그게 또 글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however, but, yet. 뭐, 또 뭐 있어요? instead, rather. 자, 이거 쌤이 다 지난번 시간에 설명하긴 했는데 자, 오히려 대신에 대신은 안 B야. A 대신은 안 B야. 그럼 뭐예요? B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없애는 거예요. however, A, however, B예요. 그러나 B다. A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글쓰니까 생각하는 반대가 A니까 그 A가 들어가 있는 보기는 다 지워주는 겁니다. 오히려 A. A보다는 오히려 B지. B가 중요해요. 오히려는 B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A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기에서 A가 나오면 A를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들아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 반면에가 있고 그죠? 이것도 하지만 반면에 자, at the same time 하면 이건 뭡니까? 동시에라는 표현이긴 하죠. 이것도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사실 역적 대조보다는 이렇게까지 일단 좀 끊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가 반면에죠. 자, 양보 한번 볼까요? 양보는 일지라도 하더라도 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가 올지라도 나는 일을 갈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가? 비가 올지라도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태풍이 올지라도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태풍이 오면 여행을 가면 안 되죠. 이게 일관적인 건데 일관적이지 못하고 반전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 반전이 포인트입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제일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보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though or though, even though, even if, still 여러분, still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 있어요. 여전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볼 때 선생님, 저 모르는 단어 있는데요. 그럼 얼른 찾아서 넣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자, 요약이라는 건 뭐예요? 어, 요약? 글을 쫙 줄여서 요약했다니까 거기에 x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는, 요게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은 핵심 문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진수도 마찬가지. 즉이란 말입니다. 즉은 정리해주는 거거든요. 앞에 걸 한 번 더 정리할 때 즉을 쓰잖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는 반복된다.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뒤에 한 번 더 정리하니까 결국 또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hat is in other words namely 하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쌤 이것도 뭐라 그랬죠? I도 즉이라 그랬습니다. 자, 강조. 강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딱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엇보다도 특히, 물론, 그리고 특히 사실 다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히 다 강조의 표현이에요. 아니 이게 왜 강조지? 강조라고 무조건 highlight, important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건 확연히 차이나, 차이 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확연히 라는 말로. 그래서 이런 부사들 하나하나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우리말로 바꿨을 때 진짜 이걸 강조하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자,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일단 뭐뭐 한다면, 뭐뭐가 주어진다면 또 뭐예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단어 한 번 좀 확인해보시면 돼요. in case of 뭐뭐의 경우에, in the event of 뭐뭐의 경우에, 경우에라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런 조건하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주제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뭘, 주제나, 앞으로 배울 제목이나,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주장이든, 요지든, 문제 푸는 게 비슷하다고 하니까 계속 겹치는 겁니다. 접속사라든가 강조하는 부분이. 자, 여기다가 별표 한 번 칠까요? 여기다가 별표 한 번 칠게요. 자, 선택지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쌤은 이걸 보면서 반드시 말해주고 싶었던 거. 자, how to 보정사 진짜 많이 나오죠. how to cook, 요리하는 방법. how to investigate, 조사하는 방법.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서 이런 how to 보정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뭐뭐 하는 방법 하고 넘기시나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으면 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요리하는 방법이라고 읽었지, 보기를. 그럼 우리가 지문에서 정말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지를 잠깐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쌤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어, 방법? 방법 뭐가 있었지? 1번, 어, 2번, 어, 3번.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나열이, 방법이 나열이 된다고 하면 얘는 맞는 말. 나열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딱 하나밖에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아닌 거죠. 그래서 how to 보정사,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때 그때 한 번 다시 무슨 방법이지? 1번, 2번 넘버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지문 속의 방법들을 나열 한 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답을 고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away to 보정사도 있죠. 그쵸? 방법 하나 가르쳐줬나 봐.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성이라고 해서 importance도 늘 수 있지만 significance도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자, 이렇게 이렇게 특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뭐뭐 행동, 이런 alternative, 대안 이런 말도 쓰고요. 그리고 뭐 차이점, 이런 거, 경향 이런 말도 쓸 수 있고요. benefit, 뭐뭐의 이점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indicator, 지표, 척도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막 capacity, 능력, 수용력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 이제 좀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한계, 어려움, 또 단점, 장점, 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감소, 촉진,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중요성이래요. 그럼 명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이 핵심 어구, 핵심 어휘가 지문 속에 있을 거고 그거를 비슷한 말로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해! 라고 뽑는 곳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을 좀 익히실 때 나라면 글을 어떻게 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차이점이래요. 그럼 나는 이제 빈칸에서 뭘 찾아요? 이 지문에서. 적어도 차이점은, 차이점은 비교 대상이 두 가지 이상은 있을 거 아니야. 두 개 이상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든, 공통점, 차이점은 아예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을 골라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명사의 감소 화면에 이 특정 어휘가 계속 감소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가. 좋은 점이야, 그럼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또 주제를 한 번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잘 풀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 번 우리 지문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트레이닝 해볼게요. 다시 한 번 우리 지문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트레이닝 해볼게요.